오늘장 투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피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가 뚜렷한 시장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유가 1월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봤다면 이틀 정도 전에 외국인들이 모처럼 3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로 오늘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와 시장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은 상이했으나 11시 반 정도 이후로는 두 변수 간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으나 저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처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 매우 반길 일이나 아쉬운 게 있다면 2차 전지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시간을 두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 분명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가 매우 뚜렷했던 시장. 그렇게 오늘 특징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들은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는데요. 또한 이제 샘 울트만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은 바닥을 찍었고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흥아해운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실적의 기아에도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을 보내줬고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방산 관련주로 스페코가 첫 번째 위치해 있고요. HLB는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돌아와줬습니다. 또한 6G 관련주로 에이스테크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고요. 폴더블 힌지 관련주로 꼽히는 파인엠텍은 무려 11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형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와 또 의료로봇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외국인의 수급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다양한 섹터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모처럼 이렇게 들어온 게 눈에 조금 보였습니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선택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형주가 크지도 않았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섹터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 봅니다. 1월 전반적으로 시장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위주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정 섹터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꽤나 많아지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대략 2월부터 7월까지 코스닥의 시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외에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게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마도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시장이 잘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하락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의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눈길이 더욱더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한 종목 꼽아볼까요? 네, 저는 기아입니다. 오늘 기아 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현 시점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있고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소각도 있었고요. 시가 배당이라고 하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오늘 나왔고 덕분에 종가 기준 5.8%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4조 3,28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2조 4,6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전체 73만 대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4.8% 줄어든 13만 대 정도 수준이었으나 해외 시장에서 1.7% 증가한 59만 4,412대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기존의 국내 시장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기아, 현대 공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가운데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가운데 판매량도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전기차 판매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추후 실적은 이번이 최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올해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에 결국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시장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기아의 주가를 우리가 오늘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기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아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아와 한국전력은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HMM은 증권가에서는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까지 집중을 해줬습니다. 보험 관련주로 하나생명은 기관이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고요. 벚꽃 배당 기대감 속에서 신한지주에도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어제는 상한가를 터치한 인성정보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관까지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랩지노믹스는 중동의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관까지 집중을 해줬고요.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기관의 6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 LB세미콘과 하나 마이크론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반도체 쪽, 특히 장비 쪽의 마지막 3종목 때문에 기관이 다시 한 번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게 눈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특히 ASML의 주가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 열심히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기관이 오늘 담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 오늘 수급 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의 기관이 수급을 보내줬다라고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 한 종목 꼽아볼까요? 네, 반도체 쪽은 아니고요. HM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 실적 개선세가 매우 크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망치가 1,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리포트에서는 조단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주가는 이러한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한 회복세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일본도 주식시장이 지금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두고 경제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완제품에 대한 유통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HMM과 같은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수혜를 오래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CFI 지수 또한 지금 크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달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HMM을 꼽아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주는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시선주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아를 선택하고 싶고요. 기아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지난 몇 년 동안 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시장도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결국에는 더 오를 가능성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아를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초과에 한번 담아보시되, 목표 가격은 대략 10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우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비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